안녕하십니까 체결건증연화의사 이오근입니다. 오늘은 어깨통증 스트레칭 다섯번째 시간 오십견에 좋은 수면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십견이 오면 상당히 불편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입니다. 오십견이라는 통증 때문에 오십견이라는 가동모임 제한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저녁에 잠을 못 자니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증에 대한 역치도 낮아지면서 환자가 겪게 되는 불편함 정도는 더욱더 가속화되기 말입니다. 그래서 수면도 상당히 중요한데 오십견에 좋은 수면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십견이 생기게 되면 환자와 현실적으로 만나게 되는 가장 큰 불편함은 통증과 가동모임 제한 불면입니다. 생활시간대에 생기는 불편함이 통증과 가동모임 제한이라면 수면 시 생기는 불편함이 통증이란 불편이다. 특히 한쪽으로 자는 수면 습관이 익숙해진 환자의 경우 어깨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천장을 보고 수면을 취하게 되면 낯선 수면 패턴을 위해 잠이 오지 않아 통증에 대한 역치가 낮아져 오십견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이로 인해 불면까지 더해져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받는 경우가 있다. 오십견이라는 불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절랑 안에 압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면을 생활하는 것이 좋다. 오십견 환자에게 좋은 수면 자세의 알림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안아픈 어깨. 여기서는 안아픈 어깨가 왼쪽 어깨겠죠. 왼쪽 어깨를 바닥에 두고 아픈 어깨. 색깔 표시가 좀 있죠. 아픈 표시가 느껴지시죠. 그 아픈 어깨를 오른쪽을 천장 방향으로 하여 아픈 팔의 겨드랑에 쿠션을 넣으면 되게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공간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번째, 밤에 잠을 잘 수 없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에, 즉 첫째 뻗자의 방법으로 잠이 오지 않는 경우에, 소파에 앉은 자세로 몸을 기대고 자게 되면 통증이 어느정도 감소된 효과가 있다. 솔직히는 첫번째 방식으로 대면 참 좋지만, 안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십견이 상당히 심해서 이런 경우에는 심한 경우는 앉아서 자기도 하구요. 또 너무 심해지면 좀 일어나서 걷다가 좀 또 잠이 올만하면 주무시는 이런 패턴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십견은 너무 심해지기 전에 치료를 하시기보다는 증상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서 짧은 기간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십견으로 팔의 구도하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